네, 김하이샘의 자기전 민빵 문제 시간입니다. 공유 문제인데 공유가 시험에 나오면 가불병 지분 과반수가 있는가 보셔야 돼요. 가불병의 1분의 1, 4분의 1, 4분의 1 지분이죠. 과반수 있나요? 과반수가 없죠. 과반이란 절반 초감이다. 1분의 1은 딱 절반이고 과반이 아닙니다. 우리 법원은 1분의 1도 소수 지분으로 판단합니다. 따라서 가불병의 토지를 각각 다 소수 지분 곤자로 공유하고 있는거죠. 자, 이제 오른검으로 왔어요. 가로는 특별히 볼 필요 없습니다. 1번, 우리 X토지에 대한 자신 지분, 지분 포기는 포기하면 우리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이죠. 갑과 병은 지분이 다르죠. 갑이 2분의 1, 병이 4분의 1이라 균등한 비율을 틀렸죠. 갑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죠. 2번, 당사자 간 특혜가 없는 경우 갑은 과반수가 아니에요. 갑은 단독으로 토지 임대할 수 없습니다. 과반수가 아니죠. 3번, 갑과 을은 지분 앞하면 과반수지만 토지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건물 신축은 관리가 아니라 처분 행위죠. 처분 행위는 존운 등이 여자됩니다. 갑과 을이 과반수라도 할 수 없습니다. 4번, 갑을 병이 X토지 관리에 관한 특약, 특약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지 없느라 그 때 특정 승계인이 매수인이죠. 예를 들어 병 지분을 정, 정이 매수했다면 병 지분을 정, 정이 승계하니까 갑을 정에게 특약 효력이 미치는 거죠. 그래서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맞았죠. 이게 정답입니다. 좀 엉뚱한 게 정답으로 나왔네요. 5번이 최근에 바뀐 판례죠. 병이 소수 지분권자죠. 병은 갑과 을 협의 없이 그 말이 과반수 동의 없이 그 말들이 무단으로란 말이죠. 무단으로 X토지를 배타적, 독점적 점유하는 경우 의도 소수죠. 그럼 제가 항상 소수 지분권자를 니까짓 거 그랬죠. 니까짓 것이 공임을 보존 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바뀌었죠. 만약에 우리 인도 청구에서 우리 병 자리에 들어가면 의도 불법입니다. 그래서 과반수권자만 인도 청구할 수 있고 을, 니까짓 것 니까짓 것은 방해 배제 청구하면 충분히 보호되고 니까짓 것이 인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. 정답은 4번입니다.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론 강의로 2차를 섭렵할 수 있습니다. 오른쪽에서 클릭하시면 중개사법 기출 수강도 함께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. 행복한 밤 되세요. 굿나잇 2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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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